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안녕바다 당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 안녕 내일은 클럽 FF에서 안녕 바다 당궁이 있어요 근데 일단 과불사 앞주를 오늘 하고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켰습니다 퇴근길 라이브 날씨가 너무 더보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힘드네요 매해 여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힘들어요 혹시 소리가 안들리나요 혹시 소리 안들리나요 들려요 네 아 진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악으로 하는 거 같아요 악으로 악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와 그래도 뭐 요새 신나게 후드를 까는데 관객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재밌고 힘들어 죽을 거 같지만 참 한 번 더 보여지는 게 무섭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새 평소 때보다 더 많이 후드를 까고 있거든요 스틱도 좀 더 두꺼운 거로 이제 아예 교체가 돼가지고 에휴 진짜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리고 곧 이제 핸드폰을 바꿔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뿌연 얼굴을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맑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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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매일 매일은 아니고 오늘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자전거를 탔어요 오늘은 제 자전거를 안 들고나서 따릉이 예 따릉이로 자전거 타면서 확실히 킥소리가 더 더 빡세게 빠지게 됐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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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들 엄청 재밌으실 거에요 형들이 뭐 또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안타깝게 이제 세팅 시간 때문에 제대로 못 갖고 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아 더 벌어 바람은 부는데 기빠지는 바람이라가지고 아따 그래서 내일 안녕 바다 단공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구 빅버드 그러니까 프리버드2 컨벤트에서 또 과불사 공연이 또 있어요 몇 시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음이 아 공연공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과불사 요즘 싱글 작업 중이라가지고요 요새 엄청 빡셉니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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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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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날씨가 너무 지랄 맞아가지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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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그리고 매일 재밌을 거 같아요 매일 완급조제 잘 해 가지고 잘 후따로 까야죠 아이고 예 봉화에서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쳐요 진짜 드럼 안 쳤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진짜 진짜 큰일 날 뻔 했어요 예 그날 이제 그 뭐지 재혁이 형님이 또 이제 또 나오실 수 있게 돼가지고 잠비나의 스케줄이 이제 잘 그거 돼 가지고 됐었습니다 그래도 경주때는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다른게 됐나? 다른게 됐나? 그렇게 친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반 한 달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더 잘 빠지더라구요 확실히 그래야 경주의 급풀에서 뵈요 아 피아 공연을 못 봐가지고 그때 근데 아 그민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때문에 피아를 또 못 봐가지고 아 근데 드럼 그렇게 쳐져야 돼요 예 맞아요 아 그게 힘으로 조지는 것도 있는데 온니 힘으로만 조지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관을 막 이렇게 치는 거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예 무슨 리허설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튼 그게 막 몸을 제가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치는 건 아니라 가지고 괜찮아요 그 전에도 공연 있어요 저가 제가 공연 있어요 결국 형님들 공연 못 보는 거죠 뭐 그러면은 그건 아직 얘기 드릴 수는 없구요 따로 또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가부샤가 될 수도 있고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영상으로 좀 남겨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펜타에서 마이베드 할 때도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울었는데 좀 많이 울컥하더라구요 마이베드 찍는데 그래서 조만간 피아 커브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와 그거 진짜 묵걱하긴 하더라구요 그거 예 영상으로 Inserted 안녕하십니까 끝내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공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안녕 바다 단공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 컨멘트에서 있는 과불사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요 과불사 공연은 아마 이번에 신곡도 같이 나올 거예요 신곡 신곡도 하고 이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도 커버해서 이번에 같이 올리니까 그거 보시면 또 재밌을 거예요 아마 덥다 더버 덥구나 기운 빠지는구나 힘들구나 힘들구나 신곡은 이제 메트로풍의 댄스곡이 됐고요 그래서 아바타 내일 안녕 바다 공연에서도 신곡해요 그래서 또 재밌는 또 공연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드럼 녹아다 공연 드럼 녹아다 공연입니다 드럼 녹아다 공연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연 안 오시는 분들은 진짜 불 많이 하실 겁니다 아 아 아 아 더워 감사합니다 좁은망 2는 뭔가요 저도 못 들어 본 건데 형 춤추는 거 너무 열심히 추셔가지고 제 앞에서만 안 추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좀 쑥스러워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저 그냥 저한테 관심을 아무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하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주먹 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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